아버지 왜 우세요? 한국의 한식당. 한국 여행을 온 독일인 가족이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자의 표정은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눈시울이 붉어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는 모습에 딸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왜 우시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한국 여행을 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도 조용하고 괜찮은 휴양지가 많은데 뭐하러 먼 동양의 나라에 돈을 쓰냐고 잔소리하던 아버지였죠. 그럼 그가 한국에 와서 왜 눈물을 흘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독일인 마리나 디오비치나야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마리나 디오비치나야라고 합니다. 저는 국적이 독일인이긴 하나 저의 핏줄에는 동유럽 벨라두스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00년대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쉔코의 횡포를 피해 독일으로 도망쳐왔는데요. 독일에서 8년 넘게 살고 나서야 귀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저도 부모님과 함께 귀화를 하며 저희 가족은 독일인이 됐습니다. 우연히 부모님의 젊을 적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부모님이 조국을 떠났을 땐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모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독일로 왔을 당시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없고요. 2주 후 부모님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돈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한 끝에 저희 가족은 독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게만 해도 총 3개입니다. 카페 하나와 식당 2개를 가지고 계시죠. 넉넉한 형편이 되었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일까요? 아버지의 근검 절약 습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넘게 같은 옷들을 돌려 입으셨고 뭐만 하면 비싸다라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아빠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서 외출하신 적이 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냉랭한 기운을 팍팍 풍기며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가는 곳마다 비싸다고 하는 아빠를 보고 열받은 엄마가 엄청 몰아한 모양이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아버지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정환경으로 인해 저는 제가 원했던 인형들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인형들은 남한테 얻어오거나 벼룩시장에서 산낡고 유행진한 인형들, 조자판 싸구려 인형들 뿐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인형을 모으는데 집착하게 됐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나가서 인형을 사올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인형을 구하기 위해 독일에서 먼 한국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죠. 저는 인형을 구하는 김에 여행도 즐길 겸 한국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인형이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은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며 수준 높은 시설들과 편의 요소들이 많은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에서 보고 무척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언젠가 우리 아빠랑 한국 여행을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아빠의 생일을 앞두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는 기차만 타도 유럽 여기저기를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뭔 비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서 돈 쓰냐고 돈 아까운지 모른다고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보면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제가 계속 같이 한국에 가자고 조르니 아버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고짐에 따라 유럽의 사구려 저가 항공사에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온 저희 가족은 서울을 도착해 본격적인 한국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구경하다 카페에 들어가 가족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희는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다가 목이 말라 카페 정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또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공짜다로 말을 하자 엄청나게 당황하시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저렇게 깨끗한 물을 공짜로 준다는 것에 무척 충격 먹은 듯 했습니다. 독일 레스토랑과 카페에는 물을 먹으려면 사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수돗물을 떠달라고 해야죠. 하지만 독일은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과 달리 석회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중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조금만 참으라며 곧 저녁 시간이니 식당에 가서 화장실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어머니께 근처에 있는 미술관 내 화장실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쓸데없이 돈을 쓰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또 화장실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물도 공짠데 화장실도 공짜라고? 라고 믿기지 않은 듯 되물어 보셨습니다. 독일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유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유럽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데 한국은 반대로 웬만한 공중화장실도 무료고 식당에 가서도 급하다고 양해를 구하면 쓰게 해주는 게 보통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 돈 아끼리 않겠네. 라고 신기해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한국에서는 비싼 고급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군요. 저는 수소문한 맛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데리고 간 음식점은 바로 굴 요리를 하는 가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굴이 무척 고급 요리인데요. 굴 하나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국 돈으로 8천원 이상이라 배부르게 먹으려면 몇십만원 어치가 깨지는 건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굴을 뱉어지게 먹어도 유럽에서보다 훨씬 적게 나와 계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벨라루스에 있으실 때 굴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독일에 오고 나서는 돈이 아깝다고 거의 못 드신다고 하셨어요. 과연 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평소라면 비싼 데 왔다고 길길이 날뛰어야 아버지가 눈을 못 대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어요. 테이블에 장착된 굴짐기에 굴을 쏟아붓는데 부모님은 어마어마한 굴의 양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써도 아무 말 안했던 어머니마저 저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려고 굴의 가격을 말했습니다. 제가 시킨 데자 굴짐의 가격은 5만원 유로화로 치면 약 35유로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지 네가 가격을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굴을 쬐고 있을 동안 서비스로 생굴과 무생채, 불미역국 등의 서비스가 나오자 더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5만원에 이런 서비스는 어림도 없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 사람들은 생굴을 초장에 찍어 먹는다며 먼저 시범을 보였고 부모님도 저를 따라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굴을 입에 넣자마자 굴의 향과 함께 초장의 새콤한 맛이 잘 어우러졌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굴을 드시면서도 계속 무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맛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저보고 내보를 두라면서 원래 가끔씩 딴 생각에 빠질 때 저러신다고 굴 미역국이 너무 맛있다면서 저보고도 얼른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굴짼이 다 되었다는 타이머가 울리고 소리를 듣고 온 저머니 저희 테이블에 찜기를 열었습니다. 찜기를 열자 모락모락 연기와 함께 굴 향이 싹 퍼져 식욕을 자극했는데요. 목장갑을 끼고 조심조심 껍질을 열어 굴을 쏙 빼놓은 다음 아버지께 먼저 드렸습니다. 저는 김치랑 먹어도 맛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굴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싶다며 그냥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럽인들은 보통 생굴을 먹기 때문에 처음으로 굴짼을 드신 아버지가 어떤 반응일지 너무 긴장됐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굴의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와 어머니는 당황했는데요. 저는 나름 맛있었던 집이라고 생각해서 온 거였는데 아버지 취향은 아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 뚝뚝한 아버지는 생전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했지만 고맙다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한국 굴식당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는데요. 독일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고 온갖 막노동과 자비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니 삶은 팍팍했습니다. 그날도 일을 끝내고 퇴근한 아버지는 슈퍼에 들려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가격을 비교해가며 살 것을 고르는 자신에게 문득 서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뼈빠지게 일에 돈을 버는데도 10센트에도 벌벌 떨어야 하는 인생이라니. 아직 젊고 충동적이던 아버지는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먹고 싶은 것 하나 못 먹나 생각이 들어 근처 수산물 시장에서 굴을 박스채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굴의 양을 보고 미쳤다고 소리치는 어머니를 무시하며 열심히 굴을 까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자신의 행동을 호해했습니다. 다음 날이 저의 네 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를 사느라 돈을 다 싸버린 아버지는 제가 갖고 싶은 인형을 사주지 못했고 속상한 마음에 저녁 내내 울었던 저는 몸살에 걸려 몸조 누웠습니다. 아파서 끙끙대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 죄값을 딸이 치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아버지는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는 돈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였죠.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행적을 들으며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오셨는지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감정에 붙받쳐 오신 아버지가 어이없었는지 당신이 예냐면서 핀잔을 주셨는데요. 아버지는 눈물을 보인 게 참기하셨는지 괜히 이상한 딴소리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안 온다고 했잖아. 요즘 저희 아버지는 한국도 안 가냐? 라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저의 생일날 또다시 부모님과 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자린고비 독일 아버지가 가슴속에 묻고 있었던 진실과 가족을 향한 마음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재밌고 즐거운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해주세요. 이상 클립뉴스였습니다.